선재도 혹시 선재도 와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선재도거든요 선재도? 선재도가 어디에요? 저쪽... 서해야, 서해 아, 서해 너무 좋아 어 아니 저 어떻게 할 줄 몰라 눈치 계속 봐 아, 넓으네 예, 넓죠 오, 재밌겠다, 근데 우와, 멋있다 전부 바닥 꽃게, 바닥 바닥 꽃게 바닥 꽃게 이거 너무 멋있다 그렇지 어, 진짜 잘해라 드디어 왔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둘만의 둘만의 장소 네 낚시만 50년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연예계 대표 우와 낚시광 그쵸? 아니, 잘 돼가지고 던지는 거 같고 박수치면 그건 아니지 저거 자체도 원혁이는 혹시 혼나려고 하나 그치 한마디 한마디가 다 넌 낚시대 잡아 봤지? 네 네, 잡아 본 적은 있는데 저는 스스로 한번 해봐 예 오, 그래도 그럴듯하네요 그런데 해보지도 않았다는 사람이 던지는데 어? 그 자리에 들어가더라 해봤구나 해보긴 했는데 저는 많이 안 해봤어요 자, 가고 있어 봐 이렇게 되면 네가 지금 내 낚시대를 올라탔단 말이야 네 아, 네 여기다 걸고 네, 네 네가 어, 어, 뭐야 어, 어, 뭐야 벌써? 지금 막 던졌는데 어, 저거 들어 저, 뭐가 저, 저, 어 저거 가만 뭐가 저, 어, 어 움직인다, 움직인다 가만 낚시대를 좀 내려, 물 쪽으로 그렇지, 그리고 사 지금 이제 위치를 오고 있는 중이야 네 내 낚시대 아니야, 그게 내 낚시대 아니야, 그게 어 바꿨으니까 네, 바꿨으니까 어, 그러네 네, 맞아요 바꿔준 내 낚시대지 네 이거 내 낚시대란 말이야 놔봐 이게 뭔지 입질이 아니야? 야, 너는 네 낚시대 쪽으로 가 네 가서 들어가면 체 아, 내가 조금은 너무 심하다 내가 왜 저랬지 네 안 추우세요? 그 한 마리 잡고 나오면 열기가 있어가지고 안 추워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안 잡히면 또 추워지고 그러면 또 추워지고 아, 담요 샀잖아 맞아, 준비했잖아요 준비했잖아, 준비했잖아 준비했잖아, 준비했잖아 아, 이거 소품으로 준비해놨던 게 아니야? 아니, 본인이 다 산거에요 역시 다 산거에요 망원시장 가서. 저거 다 준비했어요. 저거 카플레드로. 네, 이것도. 이거에 빠지는 아버님, 그 귀, 귀 시려우실까봐 제가. 귀, 귀 시려우실까봐 제가. 안 돼. 귀, 귀 뒤에서 해주는 건가? 해주는 거야? 난 평생 귀 시려우신 적이 없어서. 그런데 귀가 빨.. 빨가신다. 아니야, 난 원래 귀 빨개. 귀가 무슨 뭐 하얀이? 아니, 난 괜찮아. 너 귀 해. 아 이거 두 개 준비해봤거든요. 아버지랑 저랑 같이 하려고. 받아주세요. 빨리 와. 빨리 와. 어 이건 라붐 아니에요? 라붐 아니야 라붐 어떻게 말 웃어? 어떠세요? 뭐? 어떠세요? 안 들려 따뜻하세요? 곧 잡힐 거야 안 들려 그려놓고 하는 얘기 다 듣고 있어 그렇죠 다 들리죠 어머 너무 잘하네 귀여워 아 좋아한다 좋아한다 아 좋아하는 거 봐 귀여워 귀마개 하나로 저 되게 행복해한다 아 고기가 앉아 비기가 추우네 추우시죠? 아버님 장기총이가 여기 앉아보시겠어요? 추우시죠? 아버님 장기총이가 여기 앉아보시겠어요? 자기가 준비한 방석이 있다 이거야 왜? 따뜻한 아니 추우니까 잠바를 입어야지 아니 제가 제가 따뜻하게 해드릴게요 아니 잠바를 달려니까 네 잠바 드릴게요 여기 핫팩 일단 잡으실게요 어머어머 그래그래 핫팩 오 센스 왜 잠시만요 제가 이거 잠깐만 빼도 될까요? 또 뭐 준비했지? 담요 담요 대형 담요 아 아 워머 모자하고 선글라스 잠시만 좀 목부터 따뜻하게 해야 돼서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냥 목저리 하긴 해주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왜요? 목절려 목절려 아 이 길이 왔다가 간 거 같아 네 잠시만요 아 근데 선배님 제가 다 이렇게 받아주시고 계셔 나 목을 너무 졸려가지고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그래 보여요 나 목절린다 그러면 또 무한할 거니까 아 요번에 뭔가 한 말이 올 거 같아 와라 오 잡으셨다 뭐 누가 저기 저기 아저씨 저기 아저씨 잡으셨어요 우리께 절로 갔네 오 오 이렇게 큰 게 나온다고? 울어 울어 야 다시 다시 던져 아 이거 참 아니야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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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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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누가 한눈꿈 올라온 거 알지? 네 한눈꿈 네 한눈꿈이요 어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냥 미끼가 움직이는 거 같아요 어떡해 아 시원하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저 걸었지 오 저 여자분 저 누님이 걸었어 오 두 마리 잡으셨다 두 마리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저쪽이 포인트야 저쪽 자리가 좋나보다 그런가 봐 이 아저씨 계속 잡어 지금 자리 바꿉시다 아 저쪽 동네 난리다 진짜 고개가 안 나오니까 눈치가 보이는 거야 하이하고 따님하고 오면 더 잘 잡아요 어머나 옆에서 사회랑 딸이랑 오면 더 잘 잡힌다고 어디에요 지금 고개가 어떻게 알아 고개가 알아요 감사합니다 헛 예You need this 예? 아니 연옆에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وا 두 분만 빼고 양쪽에 다 나오네요 훗 포인트가 바꼈어 포인트가 잡힐 것 같은데? 아, 아셨어. 그래, 여기도 잡혀야. 잡혀야 혁이 씨하고 추억도 만들고 기분도 좋아질 텐데. 맞아요, 기분이 좋아지셔야 되는데. 왜 여기 안 잡히는 거야? 아우, 이거 귀에다 왜 걸어라. 짜증나기 시작하셨어. 고기를 잡아야지, 귀에다가. 내가 어떡해. 누구야? 골고루 골고루 고기 심사 골고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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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고루